슬픔 몹의 이름이 슬픔이네요. 손을 artist이 모임을 내게 본인의 이름이 슬픔이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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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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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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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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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반갑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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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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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우면 안 돼요 무너져요, 밸런스가 다 죽어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와 한 번에 녹였어 어우 또 죽었어 큰일 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누워라 누워라 누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시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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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분은 후벌작업중 한글자막 한분은 북미여작업중 저는 제 본안 몸머리작업중 달리는 겁니다 다시 vet 다시 고난으로 갑니다. 다시 쬐고 내려가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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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누웠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키바는 타이밍을 훈련걸음을 써야 되는데 적당히만 몰아 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죽어서 한군데 한군데씩 몰아 놓고 죽어주는게 차이 좋아요 너무 몰아 놔도 몹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몹사하더라도 좀 아래로 많이 모아 놓으려고요 어차피 조금씩 퍼트려 놓고 올라가면서 잡으면 되거든요 훈련걸음을 씁시다 훈련걸음 빨리 훈련걸음 쓰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분 모시면 바로 저희는 소물이 바로 갑니다 또 훈련걸음 써서 빠져나오고 한번 더 아 그러고 보니까 열쇠지기를 못 봤는데 아직 열쇠지기를 못 봤는데 열쇠지기 어르신지 또 봤다 또 봤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다보면 나오겠죠? 아 너무 많이 모였다. 렉스 하는데 이러면서. 보셨죠? 렉입니다. 너무 많이 몰아놨어요. 힘겹다. 키워라 제발. 마을로 이제 갈거에요. 너무 몰아서요. 가자. 가자. 제발 살아나자. 살아나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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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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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있으면 몰이 우버 끝나서 몰이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잘못 눌렀다. 건들어버렸네. 반갑습니다. 섹시님. 우버파 끝나고 지금 소몰이 하고 있어요. 소몰이 준비 거의 다 끝나고 겁니다. 소몰이 페 Upperleski 마요. 안쪽으로 가면 동의사항이 이 길이 오래된색 파묻이 가요. 아이고 또 Houston. 여기든 다 가요. 이 길이 오래된색 파묻이 다 나와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송진교 님이 서립업사 한 것 같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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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땡기는 애다. 땡겨지면 안 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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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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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